왜 그랬어요?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? 형! 한 3, 4그릇을 먹어야 배가 타야 될까? 아이고... 그렇죠. 밥을 다 먹으면 운동을 해야죠. 살을 빼야 된단 말이죠. 자, 보여주세요, 진영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 아, 잘한다. 뭔가... 팔굽... 형이 운동으로서 자신 있는 걸 하나 보여주도록 하죠. 여기다가. 아니, 뭐... 뭐 저를 안 치고 팔굽패기를 한다든지... 너를 안 치고 내가 팔굽패기를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다 카메라 딱 올려놓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너가 이렇게 등 위에 앉는 거야. 내가 이 카메라를 고정시킬게요. 근데 또 남자다움을 어필해주지. 오케이. 너 몇 킬로냐? 어, 저 61킬로. 자, 갑니다. 어떻게 어필까요? 오케이.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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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성공시키면 어. 여자 한 명 반이에요. 한 명 반? 네. 간다. 이제 나중에 형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하나, 둘, 셋! 잘하셨습니다. 나중에 아미들이 실망한... 이거 영상 보면... 아미들이 실망한데...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. 아미들한테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. 그렇지. 하나, 둘, 셋! 엉덩이만 내려갔다 하면 그 평균이야? 너 너무 무거워. 오케이 수고했어요 형. 전 운동 안 할 거예요 오늘. 난 잘 거야. 굿나잇!